구렁이 때문에 뒤바뀐 운명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 한 겨울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 마을에는 김용덕 씨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용덕 씨의 집안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지혜롭고 재주 많고 인덕도 있는 김용덕 씨 오직 한 사람 덕분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곤 했는데 바로 그 김용덕 씨의 딸이 구렁이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서 김용덕 씨가 집안의 부를 잘 키워나갔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김용덕 씨가 세월이 흘러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몹시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렀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부족함 없이 자란 김용덕 씨의 아들들은 김용덕 씨와는 다르게 그 성질이 못되고 안아 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 찾아온 거지들을 마구 내쫓았고 거지들은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마당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들 중에 한 사람이 땅꾼이었는데 그는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지들끼리 몸을 녹이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거지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거 보게 저기서 뭐가 기어나오는 것 같지 않나? 모두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기럭지가 한 발은 되는 듯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김용덕 씨 집안에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구렁이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거짓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뭔 일이야? 이 날씨에? 아 지금 겨울잠 자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게 한겨울에는 저 뱀이나 구렁이가 나올 리가 없는디 뭔가 이상한데 거짓들 중에 땅꾼은 눈을 찌푸리며 그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 그 구렁이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 참 이러고 보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모처럼 돈 벌 기회가 생겼어 저놈을 잡아 팔면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겠지 그 땅꾼은 급히 배자루를 꺼내 구렁이를 잡았습니다. 땅꾼인 내가 이런 기회는 놓칠 수가 없지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구렁이를 자신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거지들은 웅성거리며 그 땅꾼 거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짓들 중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만 내서 거짓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한 거지가 갑자기 눈을 매섭게 뜨고는 땅꾼 거지가 메고 있는 구렁이를 보고 웬일로 똑바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팔면 돈이 되긴 하겠네 근데 그놈 어쩐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뭐야? 뭐지? 저 사람 저거 제대로 말을 하네? 신기하구만 이봐 그동안 우릴 속인 거야? 그렇게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았던 거야? 아니 우리는 자네가 바보인 줄 알았지 그러나 그 거지는 눈을 뒤집어 까구는 또 이상한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 아 아버지 어 어머니 하 하 하 하라방구 아유 저 또 시작이네 저거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가 도로 나갔나 봐 혹시 흔들렸던 거 아니야? 정말 저 구렁이가 무슨 이상한 기운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거지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꾼 거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아휴 이보게들 걱정 말게 부렁이 하나로 큰 돈을 벌 생각인데 그 와중에 무슨 기운 타령인가 내가 맨날 하는 짓이 이거였는데 아이고 오늘 잘만 하면 주막에 가서 거하게 한잔 할 수 있겠구만 이놈 무게가 꽤 된다고 그렇게 그 땅꾼 거지는 몹시 좋아하며 구렁이를 자루에 넣어 업은 채 십리 정도 떨어진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그 땅꾼 거지가 구렁이를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야 그 운 좋네 구렁이라니 이 추운 겨울에 그 말이 되는 소린가 한번 꺼내보게 그러게 진짜야? 맞아?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땅꾼 거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땅꾼 거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안돼 이놈이 이거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너무 추워서 꺼내면 위험하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술과 먹을 것을 사주며 계속 구렁이를 꺼내보라고 졸라댔고 결국 땅꾼 거지는 술을 받아 마시다가 취해버려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으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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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보여주지 응 봐 봐 응 봐 두 개나 아유 취한다 아유 그는 자루를 풀어 구렁이를 꺼내려 했지만 왠걸 자루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라? 구렁이가 어디 갔지? 땅꾼 거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루를 이리저리 뒤적거렸습니다. 주막 손님들도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유 아까 뭔가 들어있는 것 같더만 어디로 갔대 그새?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유 아유 설마 아까 그 스물 스물 그건가? 응? 스물 스물? 뭘 받는가? 응 아까 뭐 이상한 게 스물 스물 하고 여기 바로 옆집 말이야 응 여기 이씨 집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는데 땅꾼은 그 말을 듣고 허둥지둥 이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씨는 그저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땅꾼 거지는 이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 자루에 있던 구렁이가 이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구렁이를 좀 돌려주시오 그러자 이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구렁이 말이오 이 겨울에 웬 구렁이 아니 글쎄 나는 구렁이를 못 봤는데 그 구렁이가 이왕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면 그냥 우리 집에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씨의 말에 땅꾼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내 구렁이였는데 내놓으라고 내놔 뭐? 구렁이가 물건도 아니고 임자가 어딨나 임자가 구렁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뭐라고? 아니 그 내가 잡은 것인데 어 아니 뭐 그거야 뭐 잡았다가 근데 놓친 것 아닌가? 그럼 다시 구렁이는 자유가 된 것인데 그 구렁이는 임자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음 없지 그래 잘 알고 있구만 지금은 그 구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고 하고 그럼 이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 이씨의 말에 땅꾼 거지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 아우 몰라 나 안가 나 여기 들어 누울 거야 그 땅꾼 거지는 냅다 이씨의 집 문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생때가 어디에 있나 응? 어서 일어나게 여기 누워있다가 자네 얼어 죽어 응? 아 몰라 응? 얼어 죽은 송장 치우기 싫으면 내 구렁이를 내놓던가 응? 구렁이 값을 나에게 치르든가 아 그래서 그 얼마를 원하는가 구렁이가 말이야 겨울에는 아주 찾기 잉글다고 응? 그러자 이씨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봐 성냥이면 어때? 당장 내가 가진 돈이 그게 전부란 말이야 이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자 땅꾼 거지는 귀찮은 얼굴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알겠어 그럼 그 성냥 받고 내 구렁이 줄게 그 땅꾼 거지는 그 땅꾼 거지는 성냥의 돈을 받고 구렁이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점차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씨 집안은 점차점차 새가 기울어 패가 망신을 하게 되었고 반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주막집 옆집 사는 이씨 집안 살림은 날로 번창하여 곧 근처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김씨 집안의 복을 가지고 있던 구렁이가 이씨에게 넘어가면서 벌어진 조화라고들 말했습니다 김씨 집에 있던 구렁이의 업이 잠시 땅꾼의 손을 거쳐 이씨에게 옮겨갔고 덕분에 그의 집안은 번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흥하는 집 아침밥은 이르다 옛날 함께 여행 중인 한 노인과 젊은이가 새벽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그들 앞에 두 채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웅장한 기화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박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젊은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저 두 집 중에서 어느 집이 더 잘 살 것 같은가 그러자 젊은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화집이 부자겠죠 집도 크고 튼튼해 부인이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 연기를 봐야 한다네 예? 연기를 요? 젊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기화집 굴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기화집 굴뚝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연기가 나고 있지 않나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밥을 짓고 있는다는 건 이 집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지 부지런한 집은 결국 잘 살게 마련이네 아 그렇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연기를 보라 과연 그래서 저렇게 잘 살게 된 것이겠죠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함께 그 마을을 살펴보다가 저녁이 되어 묵을만한 곳을 얻기 위해서 다시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구만 안 그런가 예 그렇지요 밥을 얻어 먹어도 반찬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하하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길을 걷다가 두 사람은 또 다른 기화집과 초가집을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도 젊은이는 기화집을 보고 더 잘 사는 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화집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초가집에서는 저녁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 이보게 저 두 집 중에서 이번엔 어느 집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젊은이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화집이죠 이른 저녁을 먹고 벌써 쉬고 있으니까 일찍 모든 일을 마쳤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저 초가집이 진정 더 잘 사는 집일세 놀란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 저 초가집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죠? 잘 들어보게나 이 집안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들의 식사 시간만 보아도 알 수 있지 흥하는 집은 아침밥을 일찍 먹고 저녁 밥을 늦게 먹는 법이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늦게까지 바쁘게 지내기 때문이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저 기화집 사람들은 벌써 저녁을 먹고 잠들었지 않나 이는 곧 저 집이 일하는 시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게으르다는 뜻일세 반면에 저 초가집 사람들은 이제야 일을 끝내고 밥을 먹고 있으니 이 초가집 사람들이 진정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제야 이해가 간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때의 그 기화집은 재산을 모두 잃고 결국 옆에 있던 초가집 주인에게 그 기화집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사람들은 기화집을 사들이고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흥하는 집의 아침밥은 이르다 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로파 개용목 그러다가 모습을 몰라보고 혹시 지나쳐 버리지는 않을까 거의 20년 동안이나 못 배운 덕순 어머니라 정거장으로 마중을 나가면서도 나는 그게 참 근심스러웠다 그러나 급기야 차가 와 닿고 노도처럼 복도가 매어 쏟아져 나오는 그 인파 속에서도 조그마한 체구에 유난히 크다란 보퉁이를 이고 재빠르게도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의 노파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덕순 어머니일 것을 대뜸 짐작해냈다 어디를 가서 단 하룻밤을 자더라도 마치 10년이나 살 것처럼 이것저것 살림살이 일습을 마련해서 보퉁이를 크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야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에 시골이 있을 때 얻어들었던 기억이 그 노파의 머리 위에 보퉁이를 보는 순간 문득 새로웠던 것이다 개찰구를 나와서 바로 내 옆으로 세려는 것을 나는 어깨를 꾹 눌러 붙들었다 덕순 어머니시죠? 아니 내 내래 세켠댁 주노가 주노가 받는 대답이 틀림없는 덕순 어머니다 그리고는 눈이 둥그레서 쳐다보는 게 주노라면 그렇게도 몰라볼 수가 있느냐는 태도다 절 절 잘 잘 모르시겠죠? 모르다니 아니 그렇게도 어릴 적 어릴 적 모습을 몰라볼 법이 세상에도 있네 내래 날 알아보고 찾았게 그르디 난 널 한낱도 모르갔구나 그래 니 쳐도 잘 있고 아델도 공부 잘 살아나는 애들을 그럼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은 했으나 실상인즉 늙어가는 모습도 자라나는 모습에 지지 않게 변하는 성쉽다 그 보퉁이 생각으로 짐작해서 부드럽게 그렇지 어렸을 때 대하던 그 모습의 상상만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뻔했다 그 작은 키와 아장거리는 걸음만을 그저 의구하게 그대로 지니고 늙었을 뿐 그렇게도 풍만하던 피육은 다 빠져서 눈을 속인다 거저 내래 길을 알문 펜지 없이 차에서 척 내려 걸어 들어가렸만 괜히 새벽 통에 남 잠도 못자게 님젤 나오래서 미안허해 천만의 말씀을 다하십니다 저야 뭐 밤새껏 다리 뻗고 잤는데요 참 아주머니는 차에서 퍽 고나셨겠습니다 인사와 같이 나는 우선 그의 머리를 내려 누르고 있는 보통이를 받으려고 머리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건 내리놨다 앳다 함은 뭘 하갔음아 집이 어딘데 그대로 들어갑세게래 그 짐을 이군 못 들어가십니다 짐은 지게꾼을 시켜야죠 어서 인 내리노슈 하고 다시 손을 부퉁이로 가져갔더니 덕순 어머니는 눈이 둥그레진다 지게꾼을 시키믄 또 돈을 줘야 디 안나 요걸 뭘 못 깨지고 들어가서 돈을 또 세기가 쓴마 집에서 덩거당으로 나올 적에도 이십닐 내래 이구 나온 걸 그러나 그 짐을 가지고야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전차를 탑니까 전차를 타 아이 집이 얼마나 멀기 멀어야 장안일깬데 얼마나 서울이 넓어서 그러노 하는 듯이 사방을 한번 쭉 둘러 살핀다 머지야 안습죠 바로 저 산 밑이니까요 나는 손가락으로 금화산 기슭을 가리켜 보였다 했더니 덕순 어머니는 아이 아니 거길 뭐 요걸 못 이고 걸어 들어가서 지게꾼을 시키고 전차를 타고 해 응 성성한 다리들을 뒀다갓 뭘 하갔음 마 어서 앞세시 내 걱정은 말고 하면서 벗적 내 앞으로 나선다 그러나 나는 늙은이에게 더욱이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짐을 그대로 이으고 뒤에 달려 들어가기가 미안도 할 뿐더러 인사로도 그럴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짐은 짐꾼을 주고 전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건만 종시 짐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곧장 그대로 이고 서서 자꾸 걸어 들어가자고만 재촉이다 처음 어려서 시집을 올 때 겨우 채농 한 발 일을 해가지고 온 것이 세간의 전부였던 가난한 살림으로 근처 짐 논을 면마지게 얻어서 농사를 지으며 추수를 하여가지고는 왕복 70리나 되는 가깝지도 않은 산골길을 남 다 타는 기차 한 번 타는 일 없이 장이면 장마다 모가지가 부러지도록 별을 찌어 이고 들어가선 국수 한 그릇도 안 사먹고 선자리로 또 좁쌀을 팔아내다가 그것도 아깝다 죽을 끓여 먹으며 푼돈을 아끼고 뜯어 모으기 무릇 몇 해 논마지기까지 십여 두락을 잡아 놓았으니 오죽한 여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동네에 남기었던 덕순어머니인 줄은 나는 잘 안다 더 말을 해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내 시간도 바쁘고 해서 미안한 대로 나는 그만 앞을 서서 걸어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들어오면서 뒤에 쫓아오는 덕순어머니의 동작을 가만히 살펴보니 말로는 그 모퉁이가 허란 것처럼 이야기는 해도 환갑이 넘은 노인에게 그것이 결코 허란 짐이 아니었다 짐작 몸에 맞히는 모양으로 갈수록 숨소리는 거세가고 거리는 점점 멀리 떨어지며 쫓아오지를 못한다 그 보퉁이를 받아서 내가 좀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렇게 하자면 역시 그것을 이는 수밖에는 아름이 넘는 그 큰 짐을 옆에다 낀다든가 손에다 든다든가 하게는 도저히 생겨먹질 않았다 그러니 양복을 입고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차비에 내 머리에다는 그걸 이는 수가 없어서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르는 채 나는 그저 수구시 길잡이 노름만을 하면서 집까지 모시고 들어왔다 밤새도록 차 안에서 뜬 눈으로 세우고 그 무거운 보퉁이를 또 이고 시달리고 노인이 피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문을 들어서는 손 나 물 좀 주시 해서 거의 한 주발이나 냉수를 꿀꺽꿀꺽 들이키고 나더니 이젠 늙어서 하고 방으로 들어오자 누울 자리부터 보기에 베개를 내려다 드렸더니 베기가 바쁘게 잠이 멕시그니 들어버린다 대체 이 노파가 무엇을 보퉁이 속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까 전해부터 보퉁이로 유명한 덕순 어머니라 나는 무던히도 그 속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손으로 꾹 찔러보았다 손밖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큰하다 그러나 서울 행장에 솜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들어보니 솜도 아닌 것 같다 맛질 하게 무겁다 그게 다 뭐래요 하도 큰 보퉁이라 아내도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으나 찔러는 보았다고 해도 거기엔 나 역시 대답할 자격이 없다 글쎄 뭘까 아내까지도 괜히 호기심이 그 보퉁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드나 남의 짐에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없고 해서 한참이나 돌아가며 아내도 나도 찔러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시간이 좀 바빠서 그만 나는 궁금한 대로 집을 나왔다가 오후 2시쯤에서 돌아와 봤더니 덕순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잠이 든 채로 깨지 아니하고 있었다 아내는 점심을 지어놓고 덕순 어머니를 깨울까 그러나 곤히 잠든 노인을 깨우기도 못하고 해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다 뭘 깨워야지 다 식지 않나 글쎄요 아내는 그래도 꺼리는 것을 나도 시장에서 같이 상을 받으려고 덕순 어머니를 흔들기로 했다 아주머님 말없이 골라뽑는다 점심을 잡수시고 보시죠 아니 여기 내래 하면서 덕순 어머니는 그냥 실밥을 뽑아내더니 보퉁이를 푼다 아청 무명 이불 한자리가 비죽이 드러난다 덕순 어머니는 보호기를 활짝 풀어져치고 말았던 이불을 드러내어 드르르 편다 베개만큼씩 한 보퉁이가 또 그 안에서 둘이 나온다 그는 그 가운데서 좀 길쭉한 놈을 골라 드러내더니 아마 굳었을걸 섭섭해서 떡을 더대치 해게 지고 왔구만 하고 그 볼을 또 푼다 당직이 나온다 샛노란 콩가루 속에 묻힌 찰떡이다 아예 아주머니도 떡은 그렇게 아니 얼마 되나 뭐 섭섭해서 거저 그르디 자 하나씩 들자오 김치나 있음 좀 뒤로시 하고 허리춤에서 장독 칼을 뽑아내더니 그 떡을 썩썩 뱀다 나는 그 떡의 구미보다 남은 보퉁이의 구미가 더 통했다 그것은 또 무엇일까가 궁금한 것이다 그러나 덕순 어머니는 거긴 무슨 비밀이나 담긴 것처럼 떡을 드러내놓고는 남은 보퉁이는 다시 먼저 모양으로 이불 속에다 꽁꽁 말아놓는다 눈을 좀 붙이고 점심을 먹고 나니 그쪽에야 정신이 드는 듯이 떡순 어머니는 아이고 서울 와서 구경은 안하고 잠만 자다니 하면서 마당으로 내려선다 집이 무더니 초라하죠 상을 들고 뒤를 쫓아 나가던 아내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마당은 어둠에 있노 하고 덕순 어머니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사방을 휘둘러 살핀다 하도 마당이 좁으니까 마당이 마당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마당 한복판에 서서 마당을 찾는다 서울집 마당이야 그저 대개 다 이렇죠 아니 아니 그럼 저건 채원이고 하고 물동 옆에 파가 두어 폭이 서 있는 걸 턱으로 가리킨다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집 채원이었다 어디다 무어 풋나물 같은 것 한 폭이 심어 먹을 데 없고 가게에서 사다가 먹자니 며칠씩이나 묵었든지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들은 것이 늘 손에 늘 손에 들어오기 쉬워서 아내는 항상 파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가는 기껏 꽂아야 열포기를 더 넘기지를 못하는 그 물동 옆에다 흙을 약간 호미로 해집고는 뿌리를 묻고 물을 주어 며칠씩 살려서 먹고 난다 지금 남아있는 그 파도 사실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세상에 부성기가 그렇게 귀해서 어떻게 살갔음마 서울선 일습을 그저 돈 주고 사다 먹는 댁이 펜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겐 지금 한참 흔한 게 시금치라 산나물이라 이거야 돈이 덜 주나 가서 뜯어오면 되는 거 하면서 마치 우리집 구경이나 온 것처럼 부엌으로부터 광이라 변소라 넘석 넘석 구석마다 돌아가며 살펴보고 나더니 어물은 어둠에 있음아 하고 아내를 바라본다 우물이야 여기 어디 있나요 수돗물을 지게로 대먹죠 그럼 빨래는 그건 삭 주고요 뭐 빨래를 다 삭을 줘 파라단 바느질까지 삭을 준답니다 아 아니 바느질도 그럼 님제는 빨래도 안하고 바느질도 안하고 거저 밥 퍼는 거 밖엔 하는 일이 없 가세게래 그럼요 살긴 그저 편하죠 밥도 식모가 나가서 지금은 제가 짓게 그러지 밥이나 짓나요 하는 것이 아내는 서울살림의 그것 한 가지가 그저 자랑이라는 듯이 빼는 눈치다 그러나 덕순 어머니는 편안이라니 아니 그게 어둠에 편안이 와 하고 아내의 의사를 거스른다 이 소리에 아내는 비위가 좀 틀리는 듯이 약간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더니 그럼 뭐 시골서처럼 돼지 노름만 하고 살겠어요 서울 왔음 호강도 좀 해봐야지 하고 어성이 좀 새차진다 난 그런 호강은 호강인 줄 모르갔습때 여부시에 제 입에 넣고 제 몸에 걸치는 건 제 손으로 허구 앉았어야 호강이디 그게 뭘 호강이 가슴마 마당 귀에 어물도 하나 없고 아주머니처럼 그럼 일평생을 일만 하다가 없어야 그게 호강이겠어요 시골사람은 참 생각한 불쌍해 하고 비웃는 눈치를 보이니 해게게 불쌍도 세해라 하고 무엇을 잊은 것처럼 새삼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해래 이전 볼세 반저녁이 됐다 물레 물레 없음아 하면서 마루로 올라선다 물렌 해선요 뱅디시를 올렬걸 좀 개지고 올라왔더니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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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래 물렌 없을 줄 알아서 그럼 꿀이나 게르야 겟군 하고 혼잣말을 주고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젖히고 남은 보퉁이 하나를 또 드러낸다 푸는데 보니 그 보가 하나 전부 명주실을 올린 가랍살이 뭉치요 꿀이를 겪는 데 쓰는 도구들이다 그거 보세요 아주머니 잠깐 서울 구경 와서도 좀 편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건 일이 아니라 일의 노예예요 노예 아니 뭐 달라 그릇마 글쎄 며느리래 맹딜 짜기 시작했는데 걸 내래 꿀일게래 주야디 누구래 게래 주갔슴마 그래서 가랍살이 좀 개지고 올라왔더니 참 짐한데 왜 하고 빈자리가 없이 헌겁으로 몇 겹이나 발라낸 밑빠진 채 바퀴를 드러내서 막대기로 가랍살이를 꿰어 걸어놓더니 남이야 아무러건 자기 할 일은 그저 그것이라는 듯이 덜덜 꿀이를 겪기 시작한다 이튿날은 덕순 어머니가 목적하고 올라온 창경궁 벚꽃 구경을 마침 일요일이라 내가 모시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는 화신만 들어가 보자는 걸 나는 진고개로 빠져서 미나카이 히라다 미스꽃이 조지아까지 구경을 시켜드렸다 꽃이 꽃이 이제 활짝 피었겠죠 그러지 않아도 그제부터 창경궁에 가보겠다고 벼르던 아내는 꽃 소식이 급한 듯이 마주 나오며 묻는다 구경이 거자 사람 구경 입대게래 오월수리 씨름판 보다고 더해 에게 웬 사람이 그렇게 만가슴마 사람도 덕순 어머니는 엉뚱한 대답을 하며 마루에 털썩 앉는다 이제 밤에 한 번 더 가보셔야죠 아주 만개죠 실세 여부시 밤에도 거저 거가띠 무슨 벨꽃이 있갓슴마 난 구경 꼭구경 허게 제법 훌륭한 줄 알았더니 거저 그루투만 뭐 대수롭지 않은 대답이다 글쎄 어쩌면 야행이라는데 밤에 한 번 더 가보셔야죠 저녁 먹고 또 가실까요 건 무슨 구경이라고 이제 와서 또 가갔음아 난 밤엔 꿀일 좀 게리하겠세 본래 내래 이번에 어디 서울을 올라올 길이 와 매늘이래 배티를 버텨놓질 않았나 셋째래 저 끝에 매달래 제애미 배 못자게 송활 안 시키겠나 하는 걸 거저 그래서 난 싫태도 아들 다 자꾸 방금 죽기나 하갔는디 굳기시 전엔 금년엔 금년엔 어서 서울 구경이나 한 번 하시고 내로라구 너무도 그래서 말을 안 들음 또 그것도 어떻게 정성을 깨튀는 것 같아서 올라왔디 서울이 넌 구경이 더 스럽습 데께래 아이고 천덜도 고운 게 많기도 없대 사발이랑 또 댕가장 단대긴 얼마나 묘한 게 있고 난 거저 고개 탐납대 그래서 조지아에서 아주머니 그저 그걸 들고 그리 만지적거리셨군요 하고 낮에 덕순 어머니가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만지고 섰던 거니 하는 생각이 나서 희죽이 웃었더니 나 고걸 한 개 사게 주고 올 걸 그랬나 봐 손주놈 밥상에 놔주게 하고 무던히도 아련해진다 그렇게 아련하심 요 앞에서 사시지요 그런 건 사기점마다 드립다 쌓인 게 그거랍니다 했더니 응 있어 요 앞에도 그게 그럼 여부씨 나하고 좀 또 나갔다 드롭세 하고 일어선다 종일 돌아다녔더니 맥이 폭삭이 나는 게 조금도 움직이기가 싫은데 또 나가 보잔다 금화 거야 그리 급하실 거 뭐 있어요 급할 건 없디만 앉았음 몰아갔음 살 건 사놔야 마음이 쇠안해난 하는 말이 곧 나가 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그래서 그래서 앞거리엘 또 모시고 사기전으로 나갔더니 조지아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묘한 게 없다 새 집이나 돌아가며 보았어도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니 그저겐 나온 김에 또 조지아로 집게에 집어서 문 앞에 매달아 놓은 무슨 나무 핀 쪽 같은 것을 가리키며 우리 대거 한 개 살까 한다 그게 뭔데요 그게 쥐장애 아니와 우리 계선 지금 그걸 살래야 살 수가 없음 되겨래 그래서 광이도 없고 지난 겨울엔 고놈의 쥐새끼들이 배를 얼마나 축냈는디 가만이란 가만인 모줄이 돌아가면서 쏠구 하면서 올려다 보다가 대거 얼마요 하고 묻는다 그래 십오전 이라니까 그럼 둘을 달래가지고 들어오다가 아내를 보더니 참 서울은 서울이구만 우리 계선 살 수 없는데 내래 작은 며느리네도 한 개 개지다 줄라고 그래서 둘을 샀어 하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 서울 오섰다 작은 며느리 비단 치마 저구리 감이나 한 불씩 끊어다 주시지 아주머니도 원 쥐창애가 뭣이에요 하고 웃으니 혼나갔어요 여부시 비단 초마 조거리 입고 김으로 어떻게 매갔음 마 니 불 감 봐가면서 발을 패하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 속에다 그걸 꽁꽁 싸넣는다 그리고는 내일 저녁 차로는 집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부지런히 꾸리를 켰는다 밤에도 몇 시에야 갔는지 열한 시쯤 해서 우리 내외가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드르릉 드르릉 그저 꾸리만 겪고 앉아있었다 이튿날 아침 아마 여덟시는 되었을까 어쨌든 그러한 시각이었다 전에 같으면 이맘때이면 벌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상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각이연만 어제 종일 돌아다닌 것이 몸에 맞추었던 모양인지 그때까지 나는 잠을 깨지 못하고 있다가 아내의 부르는 소리에야 겨우 눈이 튀었다 여보 어서 일어나서 밖에 좀 나가보세요 아내는 무슨 민망한 일이 있는 듯이 미다지를 방시시 열고 말끝을 비빈다 전에 같으면 어서 일어나서 상을 받으라고 할 것인데 밖에를 나가보라는 것이 이상한 말이다 왜 그래 밖엔 하고 나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다 아니 아까 난 일어나기도 전에 덕순 어머니가 부스럭거리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아내는 아내는 서려 대문이 대문이 찌끙하고 밀리기에 내려다보니 덕순 어머니는 물이 남실남실 담기온 파켓을 들고 숨이 차서 숨이 차서 들어오다가 문턱 안에 겨우 들어 넘겨놓고는 후 하고 한숨과 같이 허리를 뒤로 젖힌다 아니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마주 달려 나가니 휴 님 잔 어서 밥이나 지으실 내 걱정은 말고 하면서 파켓을 들여다 물독에 붙는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또 파켓을 들고 대문을 향하여 나가려고 돌아선다 아주머니 물은 왜 긴루라고 그러세요 근처에서 흉들을 보게 아내가 파켓을 붙더니 흉은 내 손발개지고 내래 물겠는데 어느 누가 본마 벨소리 다 마르시 비웃는 태도로 부딪힌다 누가 물이 바르데기 아주머니 그르시오 70노인이 그 칭칭대끼를 물바켓을 들고 나도 마주나가 말렸다 가만히 보니 어제 아침 물장수하고 아내가 말다툼하는 걸 덕순 어머니가 들은 모양이다 지게로 물을 대니 사실 물을 마음대로 풍족히 쓸 수가 없다 그런데다 꼭 마흔 여섯 층계를 올라와야 하는 금화산 턱의 돌층대 길이라 맨몸으로 마음을 턱 놓고 올라오제도 어지간히 숨이 찬 지대이니 이 지대를 새벽 다섯시부터 물지게를 치고 오르내리는 물장수가 힘이 아니 들 수 없다 눈치를 보아 가다가는 가끔 잡수를 한다 어제도 아내가 뒷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는 새지게를 가져와야 할 것을 두지게만 가져오고는 다 가져온 듯이 시치미를 딱 떼고 찌끙 찌끙하고 대문을 닫히고 나간다 그래 물이 한지게 오지 않았다고 채근을 해도 물장수는 곧장 다 왔다고 버티니 싸움을 못할 바엔 하는 수가 없다 이래서 한 번 물이 모자라면 일정하게 날마다 쓰는 물이라 날마다 그만큼씩은 물의 군색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밤에도 물 때문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덕순 어머니도 듣고 앉았다가 늘 그래서야 그 어떡하 가슴마 하고 제 걱정같이 근심스러워 하더니 그 발로 돌아갈 물을 채워줄 궁리였던 모양이다 그 정성에는 지극히 간복되는 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의 손에 물바케스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어서 바케스를 놓고 들어오세요 나도 바케스를 붙들었더니 글쎄 내 걱정은 말래도 그래 하고 여전히 뿌리치면서 바로 제대로 길었음 볼새 대떡은 다 채웠을걸 거참 흉측한 노릇이해 아이 글쎄 님제네 물이 오늘 또 바르갓기에 물을 길어다 붓는다는 것을 이 앞집 물똥에다 세 바케스나 길어서 부어세게래 아이 세상에 그렇게도 집 모양도 마당 모양도 물똥 모형 꺼지 같을 법이 어둠에 이 가슴마 네 바케스째 들고 들어가서 부을래는데 거 누구요 하고 방안에서 나오는 랜을 보니 아이 그게 님제네 아니고 낯선 랜이 아니가슴마 그래서야 그게 님제네 집이 아니고 너무 집인 줄을 알았음에 알게래 아이고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듯이 웃는다 우리도 이 소리를 듣고는 아니 웃을 수가 없어 같이 웃고 나서 그러게 길도 서툴고 한데 그만 들어가십시다 했더니 난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어 그른디 가만히 앉아 있음은 속이 쏴서 못 앉아 가슴대게래 사지를 놀리면서 꺼져 돌아가야디 그래서 그르디 뭐 님제네 일 도와주느라고 그름마 뭐 내래 하고 부득부득 또 대문 밖으로 나간다 손님은 손님 체면을 차려야지 거벌 그러세요 하면서 좀 세게 말을 하여 봤으나 해게 체면이 사람 죽이는 줄 모름마 하고 종시 듣지 아니하고 그 돌층대길을 노인이 또 허덕허덕 내려간다 그래 하는 수가 없어 하는 대로만 보고 있었더니 쉼없이 연거푸 몇 바퀴스를 거듭하여 기어코 그 고른 물독을 물이 남실 남실하게 채워놓고 해야만다 그 후부터 나는 아내와 물장수가 말을 다툴 때마다 덕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마다 이 늙은이가 지금은 무슨 일에 또 그리 앉았지도 못하고 분주히 돌아갈까 아직도 몸은 여전히 튼튼하신지 지극히 그 안부에 궁금함을 느끼곤 한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다 객반 위주 손님객 도리어 반 될 위 주인주 나그네가 도리어 주인이 되다는 뜻으로 사물의 대소 경중 전후가 뒤바뀐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같은 뜻으로 주객전도 족반 거상이 있으며 비슷한 말로는 적반하장 또 속담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굵다 삼보다 골이 크다 등이 있습니다 즉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뜻으로 중요도에 따라 주가 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이 순서나 앞뒤의 차리가 바뀐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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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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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